부산야의 마음법당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요 스페셜 무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은 사랑을 한다면 물을 주고 지켜만 봐주셔야지 꺾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그래서 예쁜 꽃을 눈으로만 감상해주시고 꺾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현중씨를 만나봅니다. 찬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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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짓고 온도 다고 봐도니 없으면 한 대 찾아도 알면서요 알면서요 사랑은 꿀타올다 딱 한 번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 사랑도 하나 주세요 내 말 있어도 참을 것 파도 파도 깊은 것 먹으면 안 되나요 내 사랑은 꿀타올다 내 사랑은 꿀타올다 내 사랑은 꿀타올다 따뜻한 차라리 따뜻한 차라리 꽃집 맛은 따뜻한 차라리 누구로 마음을 봐주세요 streamline 내 눈빛은 우리의 꾸미 바쁘면 힘든 사람아도 힘면서도 할면서도 사랑은 불파올라 달콤한 맘은 사랑하면 안되나요? 내 사랑만 받아주세요 높을만 있어도 조금 파도파도 깊은 곳 바쁘면 안 되잖아요 높을만 있어도 조금 파도파도 깊은 곳 바쁘면 안 되잖아요 바쁘면 안 되잖아요 바쁘면 안 되잖아요 바쁘면 안 되잖아요 후후 감사합니다.